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어 김승훈이에요 그 여태 뭐가 안켜지고 있어서 좀 뭐 시작이 좀 늦었는데 자 어제 소식이 들려왔죠 롯데자이언츠 전감독이었던 허문의 전감독이 경질됐다는 소식 그래서 사실 그래 너무 시즌 초반에 경질이 되니까 좀 그래 충격이 좀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역대 롯데자이언츠 감독의 잔혹사 그리고 역대 외국국적인 정신 감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ppt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페이지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가 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부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부로 나누게 되면 그 두부로 나누게 되면 이제 1부는 롯데자이언츠 감독 잔혹사 그리고 2부가 역대 외국 국적의 정신 감독들을 누가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 로이스터 감독 이후로 그 10년 동안 감독이 6번 바뀌었더라 10년 동안 감독이 6번 바뀐 이유가요 그동안의 감독들이요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갔거든 감독이 너무 자주 바뀐 거죠 10년 동안 감독이 6명이었다는 거는 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자 일단은 한번 ppt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말이 닿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허문의 정감독 경질 예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유의사항 허문의 정감독의 경질 소식을 접한 뒤에 급하게 ppt를 만들었고요 나는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팬은 아니에요 그 우리 집안은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야부로 왔거든요 해태 타이거즈 아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는 우리가 송포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잠실 직관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 잠실에서 한국실을 잘 하던 시절 근데 이제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잠실까지 직관 가기는 좀 그 힘들었고 그 오리공둥이 그쵸 그 그 아기 호랑이의 그 완투성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그동안은 잠실이 좀 멀어서 못 가다가 고척 스카이돔 생기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직관을 가기는 해요 고척 스카이돔 시범 경기를 매년 한 번씩은 직관을 가요 난 시범 경기는 평일에 공짜로 가시죠 아 잠실 갔다 왔었어요 어쨌든 그 일단 롯데자이언츠 팬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역대 감독부터 한 번 좀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KBO 리그 초창기부터 롯데자이언츠는 있었기 때문에 1982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 초대 감독이 박영길 감독이 있었는데 1984년 네 전반기에 잘려요 그래서 이제 감독 대행으로 강병철 코치였던 인물이 대행으로 후반기를 지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 강병철 감독이 첫 해에는 좀 약간 빌드업 좀 하고 두 번째 시즌에 1984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죠 이때의 한국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알죠 전반기 우승팀하고 후반기 우승팀이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1985년은 삼성랑 히온즈가 전반기 후반기 다 먹어버려가지고 한국시리즈가 없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시리즈 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강병철 전 감독이 한 번 우승을 하고 1986년까지 11월 30일까지니까 기가 딱 채우고 물러난 거지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 감독 한 시즌 했고 그 다음에 어후홍 전 감독 두 시즌 했어요 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더라도 제1교포만 한국인 선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인물들이 꽤 많았고 도이찬 감독 대행도 그 인물 중 하나였고 또 대표적으로 인물의 한 명 있죠 그 여덟 글자라 기억을 내가 다 못 외울 수도 있는데 그 일단은 한국 이름은 송일수 네 제1교포 출신이죠 국적은 일본이지 그래서 이제 강병철 전 감독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1991년 다시 한 시즌 빌드업하고 1992년에 또 한국시리즈 우승해 강병철 전 감독은 보통 감독 3년 만든다고 하면 첫 시즌 빌드업 두 번째 시즌 우승해 참고로 1992년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 3위로 줌플레이오프에 올라간 다음에 줌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다 거치고 우승한 거예요 그 그 이제 이제 최동원 전 감독이 이제 1984년 그 우승할 때 그거였죠 그 동원하고 짠 우유까지 왔는데 뭐 한번 해보이겠습니더 그게 바로 이 시즌에 이 시즌에 있었죠 그 퍼펙트 게임이 있고 그 선동열 전 감독하고 그 연장 15회까지 자 어쨌든 그래서 강병철 전 감독 때 또 한 번 우승을 해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김용희 전 감독이 그 김용희 전 감독은 최근에도 SK와이버스 감독 한 적 있죠 음 힐만 힐만 코치 전에 음 그래서 1993년부터 이제 1994 시즌부터 1998년 전반기에 까지 그래서 김용희 전 감독 자 강병철 전 감독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스에 나가요 음 그 정도로 성적을 좀 올렸는데 1998년에 이제 중간에 경제되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 시기에도 아무래도 대기업들도 IMF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던 시기죠 1998년이면 그렇다고 보고요 그나마 롯데는 이렇게 과자 유통업계 이런거다 보니까 그나마 좀 피해가 덜했던거야 물론 이제 혜태재가 같은 경우는 유통업계인데 부도가 났죠 너무 벌릴거 많이 벌리다가 음 그때 혜태가 콜라도 만들고 막 사이다도 만들고 막 그러다가 너무 많이 벌렸다가 IMF 받았죠 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김명성 전 감독 좀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 롯데자이언트 포스트시즌 두 번이나 올려놓고 1999년에는 한국시리즈까지 가요 2000년에도 그 플레이오프 가고 그때는 이제 양대리그 체제여가지고 각 리그의 1등하고 2등 그 서로 다른 리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드립리그 1등하기랑 매직리그 2등 매직리그 1등하고 드립리그 2등이 플레이오프을 치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긴 팀께 한국시리즈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997년 그 그때 펠릭스옷에 막 7차전 때 막 난동부리고 막 그랬던 그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시리즈까지 가는데 알죠 1999년 한화의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 시즌 그랬는데 어쨌든 2000년에도 그 어쨌든 이제 김명성 전 감독이 나름의 성과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여기에는 칸이 모자라서 못 썼는데 임수혁 선수가 2000년에 쓰러졌죠 2루까지 갔다가 쓰러진 다음에 홈을 갈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떠났는데 그 임수혁 선수가 이 시기예요 음 그리고 어쨌든 포스트 시즌 두 번 가고 한국시리즈 준승도 했는데 2001년 7월 24일 이날 경기가 없었다 그래요 경기가 없어서 이제 오랜만에 뭐 좀 아는 사람 만난다고 이제 좀 그래도 멘탈 낚시터가 되게 멘탈 수행하는 그런 곳이었나봐 어쨌든 낚시터 갔는데 낚시하고 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연 네 떠났어요 KBO 리그 감독들 중에 유일하게 재임 중간에 이 세상을 떠난 감독으로 여태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염경혁 전 감독이 결국 그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었고 그 결국 건강 문제로 감독 그만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염경혁 전 감독은 안 그래도 이제 체격도 되게 마르게 그 마른 분이 되게 약간 그 예전에 재갈량이 역사적으로 그 체격도 좀 마른 편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자고 일도 많이 하고 식사도 적게 하고 그랬다가 50대 재갈량이 죽었잖아요 그랬던 약간 그런 뭐 그러니까 염경혁 전 감독도 그랬다 그래요 식사도 많이 안 하고 하여간 그때 이제 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건강 안 좋아서 이제 결국 병원 치료 받다가 남은 임기 다 못하고 감독 그만뒀었잖아 좀 감독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되게 안타까운 사례죠 음 그 김인식 전 감독도 그 하나이 됐을 때 건강 한 번 안 좋아진 적 있었죠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재임 중에 심장마베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롯데자이언체가 그 이제 애도 기간에 경기 좀 수년을 시켜달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됐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 아 쌍방울레이더스 수석코치 했던 분 그래서 2001년의 후반기는 우용득대행으로 시즌 마쳤죠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감독들이 건강 문제로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되고 그런 적은 다행히 없는데 이제 백인천 전 감독이 이제 중간에 건강 문제로 삼성라이언스 감독을 그만뒀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염경영 전 감독이 계약 1년 남았는데 결국 그만뒀었지 음 그렇고 그래서 우용득 전 감독 우용득 전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롯데의 8888 오치치를 최초로 스타트 끄는 왜 8888 오치치 스타트를 끄느냐 하면은요 그 원래 2001년에 감독대행을 시작했잖아 우용득 감독이 그런데 사실 2001년에 8등한 거는요 사실 김명성 전 감독이 죽었을 시점에 8등이긴 했지만 그 8등은 그 다른 8등하고 좀 달랐어요 2001년에는요 4등하고 8등이 승차가 한 두 경기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2001년이 되게 특이한 시즌이었던 게 시즌이 끝날 때까지 4위하고 8위하고 승차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나고 끝났대요 진짜 그냥 촘촘히 막 몰려있었던 거야 물론 이제 그때 두산베어스가 3등에서 준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한국시회까지 업셋을 했지만 하여간 그런 시즌이었어 2001년은 되게 막 진짜 1등부터 8등까지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우당탕 했던 그런 시즌이죠 그랬고 그래서 사실 2001년에 김명성 전 감독이 그 갑자기 이제 심장마배로 떠난 이후 사실 롯데는 어떻게 보면 추진동력을 잃은 거지 그래서 2001년에 8위는 솔직히 이 뭐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해요 이때는 솔직히 뭐라 잘못 잘못했다 뭐라 팀 운영 잘못해서 꼴찌한 거든 이런 거 뭐라고 할 만은 없잖아 이거는 갑자기 감독이 도전 사망한 거라 이제 팀도 어떻게 할 대로 없었던 거잖아 그쵸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2002년부터는 그래서 결국 2002년 시즌 중반에 우영덕 전 감독이 네 결국 또 8등 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우영덕 전 감독을 그 8888 577 중에 앞에 두 번의 팔이 이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김용희 대행 으로 잠깐 두 경기를 치르고 바로 정식 감독으로 영입된 인물이 이제 백인천 전 감독인데 문제는 백인천 전 감독도 2002년에 8등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2003년 시즌 또 8등인 상황에서 잘려요 그리고 이제 김용철 전 감독이 시즌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시즌 이제 양상문 전 감독이 오죠 그래서 두 시즌을 맞는데 2004년에 똑같이 8등하고 888 그래도 양상문 전 감독은 888 888 8을 끊어요 한 번 5등 했어 꼴찌 탈출을 드디어 성공했어요 5등을 했는데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꼴찌 탈출한 거 정도로 성이 안 찬 거지 그래서 양상문 전 감독은 제기한 못했어요 그 다음으로 강병철 전 감독이 또 와요 그래서 두 시즌을 맞는데 이때 롯데는 강병철 전 감독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888 577 중에 77을 네 강병철 전 감독이 네 이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거지 아무리 김응용 전 감독이라고 해도 하나를 어떻게 못했잖아 해태나 삼성은 우승을 시켰지만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똑같은 거야 음 그 다음으로 왔던 인물 이제 제롯 케니스 로이스터 등록 이름으로는 제리 로이스터죠 음 그래서 2008 시즌부터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8888 577을 끊어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롯데 팬들은 롯데 고수 팬들은 이 로이스터 감독을 되게 그려한다고 그래 음 KBO 리그 최초로 외국 국적의 감독이 바로 이 제리 로이스터예요 그리고 세 시즌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원래 처음에 2년 계약이었다가 계약을 1년 연장해줬죠 약간 뭐 옵션 붙은 것처럼 그랬는데 1년만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팀이 두고 봤던 것 같아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거를 계속 두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게 총 3번밖에 없잖아요 1984년 1992년 그 두 번 우승한 거고 1999년에 준우승한 거 응 그거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서 포스트 시즌을 계속 올라가는데 로이스터 같은 경우는 네 준플레이오프에서 다 졌어요 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 양승우 전 감독인데 양승우 전 감독은 성적은 좋았어요 두 번 다 포스트 시즌을 갔거든 그런데 양승우 전 감독이 원래 그 이제 뭐냐 3년 계약이었어 3년 계약이었는데 2년 끝나고 나서 그 양승우 전 감독이 롯데욱이 바로 전 임재가 고려대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감독 시절에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가 된 거야 그래서 검찰 시즌 중인 검찰한테 수사를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가 심상치 그러니까 뭐 결백한 게 없었나 보지 찔리는 게 있었나 보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사퇴를 해요 1년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양승우 전 감독은 네 구속되죠 구속되고 법정 실형이 정보되죠 그러니까 사퇴 안 했더라도 실용 선고되면 잘리는 거 뭐 실용 선고돼서 잘리는 것보다는 약간 뭐 그냥 자기가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퇴 안에서도 잘렸겠네 음 그래서 네 형량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수했다 그래요 음 지금은 출수했대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이 이제 김시진 전 감독 히어로즈에서 나름 그 그런 이제 약간 그런 히어로즈의 그 기틀을 다졌던 감독이었죠 김시진 전 감독은 그래서 히어로즈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다져던 거 자체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히어로즈가 아니고 롯데였거든 음 그래서 그 자녀계약 1년 남은 상태에서 사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김시진 전 감독이 사퇴할 때는요 그 롯데가 여러가지로 좀 사건이 안 좋았지 막 CCTV로 사찰을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손하섭 선수가 그 부모님 그 임종을 앞두고 경기를 일찍 빠지지 못해서 그 뭐 경기 그날 뛰고 진짜 돌아가시기 몇 분 전에 그 만났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죠 음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 이제 물러나고 나서 진짜 고맞던 상처가 엄청 터졌던 시기예요 사실 이때 나도 뭐 기사를 썼었는데 기사가 기사를 썼었는데 좀 좀 약간 좀 뭔가 좀 안 좋은 악플들을 많이 달렸었어 그날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16대 감독으로 온 사람이 이종훈 전 감독인데 한 시즌만에 잘리죠 네 프런트 프런트가 뽑아준 감독인데도 한 시즌만에 잘렸어 자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이 이제 조원우 전 감독 원래 2년 계약이었고 그 뭐냐 포스트 시즌 두 번째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 포스트 시즌 올려놓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 뭐냐 심지어 플레이오프 직행이었죠 이때 2017년 플레이오프 직행의 성과를 내가지고 그 재계약에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폭망해서 1년 만에 잘려요 그래서 재계약은 성공했지만 결국 계약기간을 또 못 채웠다 로이스터 전 감독 이후 계속 저주가 걸려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양상문 전 감독이 또 와요 이제 LG에서 감독이랑 단장으로 성과를 내놓고 오지 감독이랑 단장으로 성과 내놓고 돌아오는데 음 음 근데 문제는 전반기 성적이에요 이게 전반기 끝나고 잘려요 이게 5월까지는 기아 탈거즈가 꼴찌였어요 2019년에 그래서 결국 김기태 전 감독이 그 중간에 물러났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팀이 자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기태 전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우승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 근데 양상문 전 감독은 LG에서는 잘리진 않았잖아 음 단장으로 올라갔지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냐 그거 됐죠 그 뭐냐 김기태 전 감독이 약간 물러나는 식으로 이게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물러나는 날까지는 경기 지휘했죠 음 그래서 그때 이후 이제 기아 탈거즈는 이제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임시로 대행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즌 끝나고 다시 퓨처스로 돌아가서 어쨌든 박흥식 퓨처스 감독 체제에서 그 뭐냐 기아가 그래도 꼴찌는 탈출했다? 나름 지휘 잘 해가지고 꼴찌는 탈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꼴찌가 된 거야 그래서 양상문 전 감독이 전반기만을 잘려요 그리고 이제 공필성 대행으로 결국 꼴찌로 끝나죠 음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이제 허문의 전 감독이 왔는데 어 문제는 그래 꼴찌는 탈출했어 근데 문제는 2020년에 꼴찌 하나이글스였죠 꼴찌 하나이글스였고 네 그 다음에 그 하나 하나 꼴찌한거 빼고는 솔직히 그 나머지 팀들과의 경쟁에서 밀렸죠 특히 이제 결국 시즌 막판에 그 9등의 SK와 이번스였고 그 두 팀 빼고 8등이었지 음 8등이었나 롯데가 음 그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그 애론 브룩스가 이제 가족 사고나가지고 일찍 떠나면서 결국 5위로 못 올라가고 6위가 된거였잖아 기아가 몰라 브룩스가 풀타임 뛰었었으면 5위 했을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판에 추진동력이 없어져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실 브룩스가 풀타임 뛰었었으면 작년에 키움은 포스트시즌 못갔어요 그러니까 키움이 2등상태에서 소녀정 감독 잘리고 나서 계속 쭈룩 추락하다가 결국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깨진거잖아 포스트시즌 안 나가 그러니까 나간게 이상한 그러니까 그전에 쌓아놓은 성적때문에 키움이 포스트시즌에 나갔을 뿐이에요 작년에는 사실 키움은 작년에 거의 망한 시즌이었는데 10월 한달동안 쭈룩 추락했지 기아가 따라잡지를 못해서 그런거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허문의 전 감독은 그쵸 연패는 그냥 감기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등등 여러가지 망원들을 하면서 결국 그 근데 이제 1군 선수단하고는 걔도 소통은 괜찮았다 그래요 왜냐면 1군에 냅두고 자기가 쓰고 싶은 선수들만 계속 썼거든 그러니까 1군 선수들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 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1군에서 좀 컨디션 안 좋은 선수들 컨디션 조절차 좀 2군에서 경기 감각적으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1군 엔트리에서만 좀 빼서 며칠 쉬게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거 안해 계속 그리고 2군에서 잘하는 선수들 좀 써보면서 좀 유기적으로 좀 돌려야 되는데 안했죠 그 그런 이유로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잘려요 잘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대 감독 래리 제임스 서튼이 부임을 하는데 일단 어젠 졌어요 부임 첫 경기는 졌어 SSG 란더스하고 선수까지 거친 출신 감독이 된거야 KBO 리그 선수 출신의 코치들은 많죠 뭐 브랜드나이트라든지 뭐 저기 브랜드나이트라든지 뭐 앤서니 르르라든지 KBO 리그에서 선수 거쳤던 외국인 코치들은 좀 몇 명 있죠 음 그리고 이제 행크콩거도 국적은 미국이에요 국적은 미국인데 그 부인의 친척들이 롯데에 있대요 아니 부산에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이 처갓집이란 거야 콩거 코치는 어쨌든 근데 이제 외국 국적인 KBO 리그 선수 출신 감독 이제 생길 만도 했어요 음 KBO 리그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역사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2020 시즌부터 퓨처스 감독이 3년 계약했다고 그래요 퓨처스 감독 3년 계약이었는데 이제 3년 중에 남은 시간을 1군 감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계약은 내년까지 해요 음 기존 계약에서 1군 감독으로만 바뀐 거야 자 이시야마 가지히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제1교포로 일본 국적이긴 한데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래요 제1교포들을 음 그냥 그냥 그 교포니까 그 걔도 우리나라 선수라고 본 거지 하지만 네 이시야마 가지히데는 그 일본인 감독 그 퓨처스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퓨처스 감독에 대해선 발표는 안 났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맷 윌리엄스 감독이 1,2군 통합 감독이거든요 대시대 기아 타이거즈는요 이제 2군에 총괄 코치가 있어요 감독을 1,2군 통합으로 하고 계속 통합 관리를 하되 이제 그 1군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퓨처스에 항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 코치를 대리로 두는 거지 약간 그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대요 음 그래서 지금 타이거즈는 퓨처스 총괄 코치로 2번부 코치가 있죠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두고 있다고 해요 음 자 허문의 정 감독은 그래서 시즌을 치르는 동안 계속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야 경기 운영 방식이 팬들이 아주 그냥 고구마 먹듯이 답답해하는데 이해를 시켜주질 못했고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각종 실언을 하면서 아주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지시환 선수로 대표된 가능성 있는 이군 선수를 활용할 줄을 몰랐고 그래서 결국 며칠 전에 롯데가 포수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 그 이대우 선수가 임시로 포수 마스크를 썼던 해프닝이 있었죠 내가 그거 보고 진짜 그 짤 보고 진짜 이거 실화냐 싶었는데 실화더라고요 이대우 선수가 포수 마스크 쓴 게 겨우 이기긴 이겼대 물론 이제 이종범 코치도 잠깐 포수를 받던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갑자기 이제 선수 자원이 없어가지고 때우는 그거였다고 하더라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특정 선수만 계속 썼다가 근데 이제 롯데 프런트에서는 단장 자체가 젊잖아요 성민규 단장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던데 근데 프런트는 젊은 선수들이 계속 키워서 세대를 좀 교체를 시키고 싶은데 감독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민병헌 선수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 그 그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뛰었대요 주장으로 결국 올 시즌에 민병헌 선수는 음 주장 전두준우 선수한테 넘기고 그리고 수술 들어갔죠 그 박진영 선수 지금 대담 증상이 있다고 그러고요 최준영 선수는 솔직히 혹사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부상관리 제대로 못해준 거잖아 어깨 견갑파근 파열로 지금 최소 팔주는 쉬어야 된대요 전치팔주라 말이 전치팔주지 견갑파근은 어깨 회전근기 계열이에요 데드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친 거야 그 여기 지금 팔꿈치 어깨 이런 게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쩔을 냅뒀다가 팔꿈치인데 파열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회전근계 파열인 투수한테 진짜 치명적인 거 알죠 한기주 전 선수가 결국 은퇴한 이유가 일단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혹사해서 결국 토미조 서절을 받았고 그 이후 재활 사실 팔꿈치만 아픈 게 아니었는데 결국 어깨 회전근 수술을 했었죠 한기주 선수는 그래서 은퇴했잖아 재활에 실패하고 은퇴했죠 어쨌든 어깨 회전근이 진짜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거 그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출신의 연건 3인방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티머드슨 마크멀더 베리지토 아 장원삼 선수는 은퇴 발표했어요 거기까지는 소식 못 봤는데 어쨌든 결국 장원삼 선수는 은퇴구나 몰라 서튼 감독 체제에서는 아마 중용이 안 될 건가 보지 어쨌든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어깨 회전근 파열 아 이거 왠지 내가 보기에는 또 몇 년 시간 허비하다가 수술할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죠 최준용 선수도 젊은 선수네 근데 선수들이 잘못했다 데이터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 30경기만에 잘렸어요 작년에 한용덕 전 감독이 물러난 시점이 경기 30경기하고 물러났다고 하더라고 우연의 일치긴 한데 음 뭐 그래요 자 그러면 KBO릭의 역대 외국국적인 정식 감독들은 어떤 감독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아 삼성전 끝나고 경기일이라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가 음 근데 솔직히 그거는 삼성이 요즘 그거잖아요 투수들의 무덤을 쓰고 있잖아 라파 라팍존 있잖아요 라팍존 때문에 투수들의 무덤이 됐다며 음 그 제리 로이스터가 일단은 외국 국적으로는 최초예요 1952년생 아직 살아있다고 하고 현재 그 학교 감독하고 있대요 LA에서 학교 감독하고 있다고 음 이제 메이저리그 감독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마이너리그 라스베이거스 51스 감독을 한 적 있대요 2005년 2006년 저 시절에는 라스베이거스 51스가 다저스 산하 AAA였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요 마이너리그 구단들을 몇 년씩 그 계약 단위로 이제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다저스 AAA는 저기 오클라마 시티에 있어요 좀 멀리 있지 AAA팀이 그래서 다저스 선수들이 리액 경기할 때 AAA로 잘 안 간대요 너무 멀어서 오히려 오히려 싱글 A가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재활 경기한다고 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교 감독하고 있다 아직 현역이다 음 그래서 이 모습은요 멕시칸 리그 감독 하던 시절 이래요 몇 년 전에 멕시칸 리그 감독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국 국적 감독으로 이시아마 가지히드가 있었죠 한국 이름 송일수 제일교포 2세예요 그 1950년생으로 그러니까 제일교포 2세라고 하는 이유는 1세는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1세대는 그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롯데그룹 창업주 있죠 롯데그룹 창업주도 먹고 살 길 찾아서 일본으로 간 세대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먹고 살 길을 찾다가 일본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징 그 징용돼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다 못 돌아온 세대들이 제일교포 1세대예요 그 저기 월미도 가만 이민사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에 뭐 그런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송일수 전 감독이 2세대인 거죠 참고로 좀 TMI긴 한데 박찬호 씨 박찬호 씨의 부인 박리해 씨는요 제일교포 3세대예요 음 그 3세대 그래서 일본에서 살던 그 어쨌든 요리사죠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서 박찬호 씨는 처갓집이 일본에 있어요 음 오릭스 잠깐 갔었던 일도 그래서 처갓집 일본에 생각한거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선수 시절 포수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 긴테스 버팔로스 그 이제 오릭스 블루웨이브 팀하고 긴테스 버팔로즈 합쳐져서 오릭스 버팔로즈가 됐죠 음 이 버팔로즈에서 선수로 있다가 이제 삼성라이온즈에 플레잉 코치로 왔었대 플레잉 코치로 잠깐 뛰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다시 버팔로즈 불펜 코치 및 배터리 코치로 갔다가 그 이제 두산베어스 퓨처스 감독을 거쳐서 두산베어스 1군 감독 그걸 맡았었죠 이때 김진욱 전 감독이 한국 시위즈 준우승하고도 잘렸죠 음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국적이었지만 KBO릭의 초창기에는 제1교포 출신 선수들을 별도 외국인 규정으로 두지 않고 그냥 영입을 했었어요 어쨌든 송혜수 전 감독이 네 국적이 일본이었다 보니까 두산베어스 팬들은 송혜수 전 감독이 맡았던 2014년을 일수강점기라고 부르죠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취소성 그어놨지만 일수강점기라고 부르죠 음 그 1년은 근데 두산이 그렇게 2014년에 바닥을 치고 2015년에 갑자기 우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김태현 감독 지금 계속하고 있지 어 이 사람이었고 요즘은 뭐하나 모르겠어 음 자 그 다음 외국 국적 감독으로는 세 번째 트레이 힐만 코치가 있죠 트레이 힐만 코치 현재 현재 코치직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코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토마스 브래드 트레이 힐만 음 토마스 브래드 힐만 이고요 선수 등록 이름은 트레이였다 그래요 음 메이저리그에 보통 이렇게 그 원래 자기 이름 말고 닉네임으로 등록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2017년 2018년 SK와이번스 감독이었고요 미국 텍사스즈 출신이라 그래요 그 키스톤 출신으로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그 주루코치 하나만 음 키스톤 출신이었다 보니 그래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메이저리그 경력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음 오히려 이제 힐만 같은 경우는 지도자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니폰 앤 파이토스 저기 사포로에 있죠 사포로 사포로 사포로돔 거기서 감독했었고 그 다음에 켄자스 시티 로얄스 감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벤치코치 그러니까 2013년 뉘현진 선수하고의 인연이 있는 거지 그 벤치코치로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힐스턴 아이스트로스 벤치코치 거쳐서 SK와이번스 감독으로 왔고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 성과를 남기고 떠나요 보통 우승하면 바로 재계약할 만도 한데 힐만 힐만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하고 부인의 병을 가까이서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족 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린스 주로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우승할 때 그래도 행가를 받고 갔어 떠날 때 진짜 아름답게 성과 이뤄놓고 우승해놓고 안녕 멋지게 인사하고 갔지 음 그래서 외국국적 감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해봐요 음 힐만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외국국적 감독으로 네 기아 타이거즈 맨 윌리엄스 감독이죠 현재 있고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고 선수 시절 원래는 학교 시절 학창 시절 유격수였는데 메이저리께서는 주로 3루수로 뛰었어요 뉴욕 매치 처음에 지명이 됐었어 고졸때 근데 계약 안하고 이제 네바다 대학교 갔고 대학 갔다와서 드래프트를 다시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전체 3순위 갔어요 1라운더 출신이야 그래서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이라 되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에리조나 디벡스 등등을 거쳐서 그래서 2001년에 디벡스에서 월드 챔피언 이뤘죠 김병현 김병현 해설위원이랑 같이 그래서 김병현 김병현 선수랑 이제 같은 멤버였는데 우승 멤버였는데 지금 광주에서 햄버거 만들고 있지 광주제일 햄버거 근데 모르겠어 이제 김병현 해설이 가끔 개권을 해설한 적은 있는데 그 그래서 MBC가 가끔 이제 그 광주 그 현장 중계하러 갈 때 가끔 이제 개권해설을 부른다고 하네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몰라 실제로 좀 뭐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햄버거를 그 갖다 준 적은 아직은 없나봐 글쎄요 그 타이거즈 선수단 중간에 간식으로 햄버거 갖다 줄 만도 한데 그 SSG 랜더스 이번에 더블헤더 할 때 경기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에 그 노브랜드 버거 바로 플렉스 했다고 하더라고 음 역시 용진이 형이야 음 근데 뭐 그래요 어쨌든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선수로도 어느정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 이제 프론트에서 잠깐 있다가 디벡스 주루코치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을 했어요 참고로 윌리엄스 감독의 다음 내셔널스 감독이 지금 내셔널스 감독이에요 재작년에 우승했죠 내셔널스 음 그리고 다시 디벡스 주루코치 했다가 애슬레틱스 주루코치를 거쳐서 근데 이제 애슬레틱스에서 에런 브룩스랑 나닐 맹댄 하고 인연이 있었지 둘 다 지금 기아와 있죠 음 브룩스랑 맹댄이랑 둘 다 음 잘 던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타이거즈 감독을 맡고 있죠 작년에는 이제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딱 있었는데 이제 퓨처스 감독이 이제 그 용퇴 지금은 이제 어디 감독직 정식으로 맡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그 재능기부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음 박흥식 전 감독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1,2군 통합감독이고 2군의 총괄코치가 있다 정도로 그래서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경우는 네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음 이렇게 포즈 취했는데 참고로 지금 모자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네 윌리엄스 감독은 네 탈모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흥력사기는 한데 그 뭐냐 미첼리포트 때 한 번 걸렸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칼로스 수베로 이제 하나이글스 감독이죠 베네수엘라 출신은 처음 왔지 우리 외국인 감독들 총일수 전 감독 말고는 다 미국 출신 감독들이 왔는데 수베로는 네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베네수엘라 음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그래서 네아수 출신의 스위치 히터였다 그래 그리고 이제 켄자스 시티 로얄스 출신으로 이제 주로 선수는 주로 마이너리그에만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경력은 그 메이저리그 경력만 좀 보자면 미러키 브루어스 수비 및 주로 코치를 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2019년에 프리미어십위에 출전했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이글스 감독으로 왔고 음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뭐 잘 하고 있다고 하죠 음 근데 일단 이글스는 올해는 일단 리빌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롯데자이언츠 일본 감독으로 올라온 래윌 서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제 풀네임은 래윌 제임스 서튼이고 1970년생 음 잠깐만 70년생이면 어우 수베르 감독보다 나이가 많은데 음 수베르 감독보다 나이 많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고 그리고 외야수였고 그래서 캔자스 스티 로얄스에서 메이저리그 지명을 받았었고 음 그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그런가 좀 어 좀 흰머리가 많이 보이네요 선수실 소속팀으로는 캔자스 스티 로얄스 세인트 루이스 가드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레이드됐어요 미네소타 트윈스 트레이드됐는데 마이너리그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부삭으로 시즌아웃되고 또 방출되고 이제 말린스 갔다가 DFA 된 다음에 그 이후 KBO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현대 유니콜스에 와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땄죠 이때 홈런 타점 장타율 1위였는데요 홈런왕 같은 경우는 만 35세 홈런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 최고령 홈런왕이었는데 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2006년에 이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에이징 커버가 온 거야 에이징 커버가 와가지고 그 똑딱이 용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에서 그 재계약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영입을 해갔는데 이때 타이거즈가 이제 2007년 이때 이제 그 이제 그 흠흠 해외파 특별지명이 있었잖아요 특별지명으로 이제 최희석 코치를 지명을 해 음 서재흠 코치는 해외파 특별지명 예외로 그냥 바로 입단을 볼 수 있었고요 최희석 코치는 특별지명을 받았고 음 그래서 이제 서재흠 코치랑 최희석 코치가 타이거즈에 입단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왼손 타자 거포고 수요가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때마침 이 서튼 감독이 이제 배우자 출산 소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냥 보내줬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선수 인연은 끝났는데 좀 안 좋게 헤어진 거는 아니라서 이제 그 이후에 기아 타이거즈에 선수들을 좀 추천을 해줬다 그래 어쨌든 서튼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마이너리그 타격 코디네이터 이 시절에 이제 강정우 선수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코디네이터 해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켄자스 시티 로열스 산하 싱글 A팀에 타격 코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츠 퓨처스 감독으로 왔다가 근데 이제 자이언츠가 타격 코치가 없었다 그래 그래서 역할에 병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군 감독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아 타이거즈랑 좀 잘 헤어진 이후로는 그 주변에 외국인 선수들 나 어디서 뛰지 하는데 오우 타이거즈 한번 뛰어봐 해가지고 아킬리눈 로페스가 기아 타이거즈에 와가지고 2009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죠 그것도 대단한 인연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헥터노에씨 헥터노에씨는 네 말해 뭐해요 기아 타이거즈 와서 2017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죠 2017년에 공동 다성황하죠 양현정 선수랑 근데 이제 헥터노에씨 같은 경우는 그 흥력사가 있죠 그 약물에 한번 걸린적이 있죠 마이너리그 시절 때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튼 감독이 왔는데 일단은 서튼 감독의 이 기조가 성민규 단장의 코드엔 맞나봐요 그래서 그 원래 성단장이 이제 감독 인터뷰할 때 그 선수 육성에 관한 약간 비전을 들었나봐 서튼 감독한테 그러다보니까 이제 성단장이 서튼 감독에 일단은 그 아메드추로 코치력만 있다 보니까 그 일단은 이제 퓨처스에서 한번 그럼 좋은 선수들 육성해보세요 해가지고 글로 보낸거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서튼 감독이 애초에 3년 계약이었던 이상 그래서 허문혜 전 감독이 바로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감독 대행으로 관계하기로 바로 서튼 감독을 올린거지 일단 어제는 졌어요 부임 첫 경기는 졌고요 근데 이제 서튼 감독을 30경기만에 올렸다는거는 지금 롯데가 시즌을 포기한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30경기고 지금 승패마진 31경기 뛰었고 승패마진이 지금 내가 알기로 마이너스 7일거에요 승패마진이 마이너스 7인데 그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보려는거 같아요 몰라 일단은 서튼 감독이 온 이상 그 좀 약간 그런 개편 팀 엔트리가 좀 많이 개편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음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그 일단은 그래서 이제 최다 외국인 감독 외국인 감독이 벌써 세 팀이나 돼요 지금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제 아 1점 차로 졌는데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 일찍 투입했다가 공 7개 던지는 동안 사실점 했대요 음 근데 음 너무 일찍 투입했네 마무리를 음 그래도 9회에 이대우 선수가 또 홈런 치긴 찼네 음 프로야구 롯데가 아유 그렇고 음 참고로 롯데는요 7회까지 리드했을 때 현지까지 승리를 꼴지래요 음 7하이 6분구리 그리고 음 어쨌든 서튼 감독 부임 첫날부터 좀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과한 작전을 썼다 음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12승 19패 마이너스 7인데 근데 문제는 그 승패 맞은 마이너스 7이 네 1등하고 6게임 반차에요 아직 10경기 이상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은 포기하기엔 좀 이르죠 어쨌든 승률 4할이 깨지니까 지금 감독이 잘린건데 물론 이제 소튼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쵸 포기하기엔 좀 이르지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공동 2등이 무려 4팀이에요 공동 1등하고 승률 2경기 반차가 6등이야 공동 2등이 내 팀인데 지금 아직 포기하겠어요 밑에 있는 팀도 아직 포기 안 하죠 근데 지금 페이스가 안 좋은거는요 그 지금 키우미어로즈가 3연패야 기아 타이거즈도 그래도 연패 끊었거든 기아도 연패 끊고 NC도 연패 끊고 그랬는데 지금 키우미어로즈가 3연패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렇긴 한데 글쎄 이제 서튼 감독 같은 경우는 KBO릭에서 본인이 선수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스타일을 어느정도는 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감독으로 쓰는거 같은데 뭐 일단은 서튼감독 감독 1군감독 된거 일단 축하하구요 그 좀 뭐 본인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성민규 단장 하고 그래도 메이저리그식 스타일 단장하고서 말 좀 통할테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볼게요 음 어차피 나는 롯데자연치 팬은 아니거든 한 번 지켜둘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롯데이